1, 2, 3 보나한테 보내주게 한 시간마다 못 보면 숨이 안 쉬어진다나 뭐래나? 내 보기엔 너 대학 가자마자 보나한테 주도권 뺏길 것 같더라 빨리도 말한다 끊어 조명수 뭐던데 안 오는 거겠지? 여자랑 있는 거 아니야? 친구보다 여자가 중요한 아이긴 해 친구인 은상희보다 여자인 내가 더 중요하다는 간접 고백이야? 그럴걸? 내가 주제 정한다 18 아 벌써부터 어려워 좀 쉬운 걸로 내지 나부터 시작한다? 18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외롭고 때론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하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졌고 원대한 꿈을 꾸는 나이지 아 뭐야 내 카드는 18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짜고 준 거 아니야? 이번엔 아웃 나 소원 말한다 뽀뽀 야 야 너 뭐 그런 걸 쑥스럽게 관객 있는 데서 어느 쪽? 2쪽? 야 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미안 그럼 다시 돌려줄게 이것들이 진짜 내 소원은 니네들이 헤어지는 거야 매일이 첫 모의고사인 거 알지? 기대된다 니 자리나 잘 지켜 나 원래 중간은 없다 또 100등 할래나 봐 이것들이 우리 29이네 응 모두 다 왔어? 어 보나랑 찬영이는 파티에 와서도 바쁘네 네 영상님 사이버 소사이팀 윤찬영입니다 지도스 공격으로 인한 전상마비 사건 제가 담당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괜찮 감사합니다